장관 표창 가수 오마이걸 이해할 내용은 같습니다 밝고 청춘한 이미지로 사랑받는 국내 정상적 걸그룹 오마이걸은 살짝 설레서 던너댄스 등 발표하는 곳마다 색다른 콜세로 더 보이며 올해로 데뷔 7년차 전선 1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 수상자분들은 무대 주머니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표창 장관 표창 장관 표창 문화재육관광부 장갑화창 수정자들에게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갑리가 회사장님은 다음 시선을 위해 상시 문화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NCG 드림 먼저... 네, 일단 오마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나,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멋진 상 주서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상상을 받을 때 가장 좋아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일단 우리 미라클 항상 믿고 우리 음악을 항상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오마이걸의 매번 있게 챙겨주시는 우리 많은 스태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오마이걸의 가족분들 그리고 멤버들 너무 이렇게 행복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분들은 공연 준비를 위해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